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47번째는요. ISLM 모형인데요. 드디어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는 이 ISLM 모형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IS 곡선과 그리고 화폐 시장에서 LM 곡선을 도출해야 했죠. 그럼 얘네 둘을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자율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소득과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최종적으로 보려면 화폐 시장만 봐서도 안 되고 생산물 시장만 봐서도 안 돼. 지금 이거 누구의 의견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케인자파의 의견이죠. 그래서 IS 곡선과 LM 곡선이 IS 곡선의 의미가 뭐였어요? 여기에 있는 생산물 시장에서 이자율과 소득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IS 곡선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생산물 시장에서의 균형을. 그리고 LM 곡선은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과 소득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LM 곡선에서 얻어냈죠. 그런데 봐봐요. 얘네들 둘 다 이 축이 이자율과 소득이 서로 같죠? 같고 같죠? 그러니까 얘네를 한 평면으로 합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쳐졌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균형 이자율, 여기에서 균형 소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두 시장을 모두 만족하는 그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그렸던 거를 좀 깨끗하게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균형이 달성되고 변수를 잘 봐요. 소득하고 이자율 평면이죠. 그래서 이 균형 이자율, 균형 소득을 구할 수 있다. LM 곡선과 IS가 많아요. 경제학에서는 서로 만나면 돼. 그냥 서로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교차하는 거 아니면, 그렇죠? 교차하는 곳 아니면 접하는 데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접, 여기 떨어졌네 이거. 이렇게 접하는 요런 데 있죠? 요런 데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경제학은 무조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LM 곡선과 IS 곡선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동시키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좀 볼까요? 우리 IS 곡선이 이동한대요. 자, 우리 오랜만에 IS 곡선이 어떻게 해서 도출됐는지 한번 좀 볼까요? IS 곡선이 어떻게 해서 도출됐냐면, 어, 이거 왜? 그렇죠? IS 곡선이 이쪽에서 가야 되겠다. 이쪽에서. IS 곡선을 우리가 어디에서 봤냐면, 처음에 케인지의 승수모형에서, 여기가 지금 총지출, 그리고 여기가 생산량이면서 국민소득이었죠? 그래서 요렇게 45도선을 그렸었어요. 45도선. 요게 Y는 A, 즉, 요 45도선에서 총지출과 총생산량, 국민소득이 서로 일치하는 여기에서 이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데, 이때 A 곡선은 이렇게 지나갔죠. 총지출 곡선은. 총지출 곡선이 어떤 거였어요? 요게 C+, I+, G+, X-M이었죠.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 소비, 요거 투자, 요거 정부, 그 다음에 요거 순수출. 그래가지고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 요거를 합쳐서 우리가 총지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점에서 균형을 잃었어요. 그때 이자율이 바뀌었을 때, 뭐 어떻게 된대요? 이자율이 바뀌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요 투자지출이 증가하게 돼서 A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국민소득이 요렇게 늘어났었잖아요. 이자율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크기는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IS 곡선을 이렇게 도출을 해냈는데 그러면 보세요. IS 곡선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놈이 있을 거고 IS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놈이 있겠죠. 뭡니까? 이거 이제 더 지겨워. 더 이상 하기 싫은데 IS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건 소득이나 이자가 변하면, 얘네들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곡선 상에서 움직이죠. 왜냐하면 얘네들 변수니까. 그러니까 얘네 이외에 다른 것들이 변하면 IS 곡선이 움직일 거야. 이동을 할 거야. 곡선 자체가.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뭘 봤어요? IS 곡선을 만들 때 총지출 곡선, 총지출 있죠? 요거에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이자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하면, 얘네들이 변하면 이제 IS 곡선이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지출 C, 투자지출 I, 정부지출 C, 순수출 X-N 얘네들이 변하면 IS 곡선 움직이는데 특히 보세요. 얘네들은 4개가 다 동일해요. 증가하면은 IS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게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I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도 있죠? 시험 문제에는 두 가지 표현으로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아셨죠? IS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상방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요렇게 됩니다. 얘네들이 증가하면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IS 곡선은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소득이 줄어들 그러니까 요게 우측으로 이동할 때는 국민소득이 증가하죠. 그리고 이자율은 상승을 하게 되고요.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줄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자가 투자지출 그 기업에서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IS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이자율이 하락하고 소득은 감소하겠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LM 곡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 LM 곡선 이동을 하는 경우를 보는 건데 일단 이것도 LM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는 뭐와 뭐를 빼면 되겠어. 그렇지. 요 변수인 이자율하고 소득이 변할 때는 얘네들은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데 요 놈들 왜 다른 게 움직이면 그러면 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겠죠. 우리 LM 곡선 한번 복습해 볼까요? LM 곡선 어떻게 도출해냈어요? 우리 여기에서 기억나시죠? 요거 LM 곡선이 처음에는 요 화폐 시장에서 화폐 시장에서 요거 화폐죠? M이 아니라 화폐 그래서 요게 화폐 공급 그 다음에 화폐 수요는 요렇게 된다고 그랬죠? MD 그리고 요거 이자율과 그 다음에 소득 이자율은 요거 반비례하니까 그죠? 음의 함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LM 곡선을 도출해냈었습니다. 이렇게 LM 곡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을 이자율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화폐 수요가 감소했대요. 그러면은 LM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나 하방으로 이동한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왜? 왜 그런가? 우리 기억나시죠? 이것도 자 방금 전에 자 화폐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대요. 그러면 이때는 이자율 자 소득 소득이 원인이 아니에요. 거래적 화폐 요인인데 소득이 증가로 화폐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화폐 수요가 증가했을 때 그러면 보세요. 이자율이 올랐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동일한 소득은 변화가 없으니까 동일한 소득에서 이자율의 변화가 동일한 소득인데 이자율만 변했죠. 그러면 모든 소득 수준에서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적인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소득 수준에서 이자율이 상승해야 되니까 LN 곡선은 이렇게 상방 이동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 이게 상방 이동인데 지금 우리는 화폐 수요가 감소하는 걸 보는 거네. 그럼 이거는 반대겠죠. 그죠? 그러면 상방 이동 했으니까 화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모든 수준에서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LN 곡선은 하방 이동하는 거죠.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자율은 하락하고 결과는 이자율은 하락하고 그리고 소득은 증가하네요. 자 그리고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거나 물가가 하락하면 LN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이것도 아까 이것도 우리가 봤던 거죠? 이거 볼까요? 여기에서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 왜 저렇게 되느냐? 지금 이거 이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통화량 이게 P분의 MS 있어요. 뭡니까? 이거 화폐 공급 이거 화폐 수요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LN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자율이나 소득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물가가 하락하거나 그죠? 물가가 지금 상승한다 그랬어요? 하락한다 그랬어요? 물가가 어떻게? 물가가 하락이죠. 물가가 하락.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 그죠? 물가가 하락한다는 말은 이 전체 값이 어떻게 해요? 아 물가가 하락하면 이 분모가 하락하니까 분자 값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이 나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거나 아니면은 여기 통화 공급을 증가시킨 거나 효과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자 값이 올라가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죠? 그러면 모든 소득 수준에서 이자율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겠네. 그죠? 하락을 하게 되죠. 지금 자 여기 소득 수준 하나를 봤을 때 요거보다 하락을 해야 되니까 모든 소득 수준에서 하락해야 되니까 LN 곡선은 이렇게 하방으로 하방으로 이동한다. 혹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우측 또는 하방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자율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소득은 증가한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요거밖에 안 나와요. LN 곡선 이동을 시키는 요인이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화폐 수요 증감 이게 증가하면 이거 반대겠죠. 그리고 물가하고 또 뭐요? 물가하고 화폐 공급량을 증가하는 거.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요. 물가가 하락 화폐 공급량. 요 세 개 있죠? 세 개. 요 세 개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이거 지금 왜 배웠냐면 우리가 드디어 먼 길을 걸어왔어요. 생산 시장에서 IS 곡선을 도출했고 화폐 시장에서 LM 곡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눈물의 상봉을 했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왜 그럼 제가 방금 전에 IS 곡선과 LM 곡선을 서로 만나게 하고 서로 이동시키고 이런 짓을 했냐면 우리가 IS 곡선과 LM 곡선 LM 곡선과 IS 곡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와 뭐의 관계였어요? 그렇죠. 국민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를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린 뭐의 관계를 모르겠느냐. 물가 물가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IS LM 모형 중에서 아니 IS LM 모형 을 이용해서 왜 이렇게 자 여기 물가와 소득 평면에서 AD 곡선 이란 걸 우리가 이제 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IS LM 모형 에서는 뭐와 뭐의 관계를 봤어요? 이자율과 소득의 관계를 봤지만 이제 우리가 보려는 AD 곡선은 여기 소득은 똑같아. 소득은 똑같은데 여기 수직층이 물가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거시경제학에서는 이자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물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지금 AD 곡선을 구하러 갑니다. 다음 핵심 주제에서는 AD 곡선을 만나러 한번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